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의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으로 경기장 수용 임원은 6만 8천 석이다. 호날두가 라이벌 메시와 맞대결을 통해 사우디 알라스르 소속으로 무대에 데뷔한다. 메시의 소속팀 PSG와 알라스르, 아릴랄 연합 올스타팀의 경기가 호날두의 데뷔전이다. 특히 리아드의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서 호날두는 주장 완장을 찬다. 지난해 알라스르와 계약한 호날두는 아직까지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메뉴 당시 받은 징계로 두 경기 출전 금지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호날두는 데뷔 경기가 밀렸고 결국 메호대전을 성사시켰다. 세계 최고 선수 자리를 양분했던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은 메호대전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끄는 매치업이다. 사실상 이번 경기는 마지막 메호대전이 될 수도 있다. 메시와 호날두의 맞대결인 메호대전을 보기 위한 티켓이 33억 원에 팔렸다. 둘의 만남은 2020년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부동산 거물 알감디는 온라인 경매에서 메호대전 VIP 티켓을 33억 원에 샀는데 이 티켓이 비싼 이유는 추가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뒤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고 선수 라커롬도 출입이 허용된다. 이 티켓의 처음 가격은 3억 원이었는데 경쟁을 통해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으며 이 금액은 정부 자산단체에 기부된다. 3일에 이끌어낸 수 있고 선수 라커롬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공간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다른 공간의 승인자에 기부는 했던 positions ir아통된다. 최근에 winding 색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끌어낸 수 있고 선수록 점수 있는 원인으로 편집이 또 다른 공간을 보기 위한 티켓이 받지 않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